한 가지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네가 날 보며 웃어 응, 다자 응 나도 너한테 감정 없다 눈 감고 영을 삼아 하는 아이들 열호로 살아 이거 엠 엠 엠 엠 엠 엠 어디서 말인 백분 같다는 생각에 쳐다봤지만 그 은한 작업이나 수작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? 네, 안녕하세요. 잘 봐야 한다. 저 이거 알아요. 이거 예전에 친구들이랑 자주 했던 건데 이거 직접 그리신 겁니까? 되게 매력있고 동백씨가 지금 저 지켜주신 거예요? 그때 못한 얘기마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?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내 옆에 있어서 웃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람이길 또 기도합니다 내 맘이 보여서 내 진심이 내 내 맘이 보여서 내 진심이 내 내 맘이 보여서 내 진심이 내 내 맘이 보여서 내가 뭘 먹든 그게 이 수업이라 라면 뭐한 거 맞네 라면냄샌데 라면 먹은 거 맞네 해결사 라면냄새도 해결사 노래 만들어 놓고 사라지고 노래 만들어 놓고 사라지고 빨라와서 내 손 잡아줘요 아이 빨랑! 빨랑 타와요 빨랑! 빨랑 내 손 잡아줘요 빨랑! 빨랑 내 손 잡아줘요 빨랑! 갑시다 성대가 피하세요 그럴 이유 없는데? 전 불편해서요 네 목적이랑 달라졌네 나랑 탄이랑 불편해졌어야 하는데 좀 먼저 피해 주죠? 너 애들 말 같은 거 신경 안 쓰잖아 원래 내가 지금 애들 말 따위 신경 쓰는 것 같아요? 그럼 왜 피하래? 내가 들어갈게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을 관통해 지나간 이름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? 왜요? 나 정선우야 먹어 고마워 이제 내 곁에 있어요 항상 맑은 날은 아니라 해도 내 사랑 나의 사랑만으로 윤수한 생일 축하한다 곧이라고 볼까? 스티 스티기가 뭐냐? 없다 성장 없이도 전공 영화관 다 프리패스거든. 그럴 거면 대체 쓸데없이 공부는 왜 잘해요? 아는 게 많으면 좋지. 머리 아파요 그 내가 시를 가르치고 답 시를 한 수 써오라 했다 됐으니까 그만 나가봐라 예 뭐? 네 니가 먼저 했다 몰라보게 고와주실 것이옵니다 과외 그만뒀으니까 그럼 나 이제 학생 아닌 거네요 뭐? 잘자요 잘자요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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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진짜 이뻐 죽겠네 그냥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쁜 건데요 뭐든 열심히 배우고 잘 버티겠다더니 그 아주 잘 하고 있는 듯 싶다 그 대단한 인재가 맞기는 해 나연씨 되게 많이 좋아해요 사실 제가 나한테 반했어요? 요즘 안 켜고 이전인데 또 첫사랑을 어떻게 잊냐? 뭐래? 나 그 선배 첫사랑 아닌데? 첫사랑 넌데? 성시간보다 잘 부른다니까? 소희씨가? 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 진짜야 노래 불러줄 때까지 귀찮게 한다 네? 안녕 안녕